안녕, 쪼맹이들아 너네 뭐해? 너네 내가 첫날에 먹은 걔네구나? 잘 컸네 잘 컸네 친구 그러게 때리면 어떡해 친구가 빈장사항 같잖아 친구가 삐졌네 몸이 곧 곰 같다 친구야 너네 여전히 너무 생쥐 같다 너네 고양이 맞니? 생쥐 아니야? 응, 만날 거야 어구, 글치도 잘 못하네 다음 캐릭터는 아티스트 네네 네네 우유 전과ải 우유 소고기 집사2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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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운 들어가면 ㅋㅋㅋㅋㅋ 도끼 미용주 미용한지 안달 미용한지 근데 달